KOROI의 신규 솔리드 드릴 솔루션 MSD 플러스, MLD 플러스 시리즈 MSD, MLD 플러스 시리즈는 경쟁사 대비 우수한 내마모성과 향상된 수명을 자랑합니다 또한 칩 포켓 확대와 폴리싱 적용으로 플루트 표면의 윤활성을 극대화하여 절삭 부활을 감소시키고 칩 배출성을 향상시켰습니다 MSD 플러스는 ISO, P, M, K, N 등 다양한 피삭제에 적용이 가능하며 뇌융착성을 개선하고 인선부와 플루트 부의 마찰 저항을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피삭제별 전용 인선 형성 적용을 통해 최적의 가공 능력을 발휘합니다 MLD 플러스는 고속 가공에 적합한 PC-2215G와 중저속 탄소광에 적합한 PC-315G로 특화되어 있으며 기존 웨이브 인선 형상에 신규 스트레이트 범용 인선 형상을 추구하여 중저속 가공 영역에서 성능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더블 마진을 적용하여 진직도가 우수하고 홀 내벽 면조도와 홀사이즈 균일성, 위치 정밀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고능률 홀메이킹 솔루션 MSD 플러스, MLD 플러스 시리즈 콩롯 콩롯